소비 잡았고 절대 있는거 아냐? 잡았고 디디치기란데 잡았고 방위 3시 방위체! 방위체! 0님 반인데? 나이스! 자, 집중합시다. 이기는 거 집중하자 이제. 우리 전판 이겼나? 오! 수단 전진이다. 내가 단팍 박사 먹어줄게. 중앙 안 보여주는데? 아 정말 왜 이래요? 나한테 까는 거야. 왜 여기 안 맞냐? 왜 여기 안 맞냐? 강좀. 강좀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이스. 아 스페셜. 아니 멀티킬은 못해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진짜로. 솔직히 내가 쓰는 스킬 중에 하나만 써도 한 번은 성공했을 것 같은데. 타이밍만 잘 맞았으면. 그게 아쉽긴 해. 아, 그 때 성공해야 되는데. 어, 나비야 하여 하여. 이거는 미션의 성공 유무보다는 살짝 승부욕의 문제였거든. 내가 한 번 성공시키겠다. 그걸 못했으니까 아쉽지. 그걸 못했으니까 아쉽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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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에 있는데, 핀 있는데. 잡았고. 절대 있는 거 아니야? 잡았고. 방에 또 내려온다. 방에 내려간다. 디디치기라는데. 잡았고. 나, 나 말하는 것 같은데? 아니야 잡았어. 방위까지 왔었어. 파이팅 해보자. 저 백 오른쪽 있다. 나이스. 아, 이제 좀 편하게 해야겠다 형. 아, 나 진짜 무조건 성공하고 싶었단 말이야. 진짜 멀티킬은 내 자존심 같은 거란 말이야. 살짝 그런 느낌이었지. 멀티킬은 M4 들면 한 번은 성공한다. 이런 마인드. 아, 까비다 까비. 아, 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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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린다. 음, 맞다 셰프 형. 아 근데. 우리. 그 스포사랑 회원님께서. 최고 속민. 최고 농민사랑 회원님께서. 12시에 죽으신다고 하셨거든. 그 전에 빨리 깨야 형 배그를 할 수 있던데 말이야. 절대 있다. 기계 조심해야 돼. 이거 기계. 아, 그거 있지 형. 저 배야. 라스트 저 배. 저 배 왼쪽이다. 나이스. 공격 좋아요. 뭘 딥하게 하고. 아, 게임하고 갔나 벌써. 아, 오늘 아까 뭐. 원래 스포 하려다가. 내일 쉬기도 해가지고. 방송 좀 더 길게 할 겸. 2부 배그 있다 할까 싶어서요. 아, 2, 3시까지? 뭘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.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일단. 중폭. 중빙. 폭 설치당 천량인데. 아, 내가 설치해. 아, 바보야. 까먹어. 방 뚫으면 이번에 설치해야 돼. 경기. 공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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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당이 많아. 방두방두. 와 까비. 아, 문이 패배할 것 같아. 아, 그거네. 그, X-X 클랜이 형님. A-X-E 클랜 맞으시네. 깜보 형님. 자, 오케이. 미션 끝났으니까 이제 또. 훌훌 시원하게 작업만 한다 줌 어 좀 퍼 형 일부러 늦게 왔지 형 7턴 아이가 이제 내가 4턴이라서 늦거든 내가 3턴이야 아 맞네 쏘리 몰라 간다 그냥 어 났던 줄 알았다 방귀 올라왔다 충격줄 내가 초타임 못 잡았어 아니요 호랑형은 호랑형입니다 셰프 형이 저런 사람이랑 안 친해요 이랬는데 호랑형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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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그 나나 아 샷이 안 나 아이 형 화이팅 형 큰일 났다 지금 화이팅 해보자 셰프 형이랑 비교 나왔다 큰일 났다 안된다 저 FUR 반 좋아요 수나 잡았고요 아 하나 더 있다 중적 올라왔다 중계 조작 내가 뒤올텐데 나이스 화이팅 해보자 이거 수비 때 13캐라인데 음 근데 형이 12시까지 어차피 못하잖아 언제 조금 이따 가야되지 않나 일단 할 때까지 그냥 어 부담 없이 해봐봐 편하게 그냥 내가 동기부여 줄게 치킨 치킨 받으면 치킨 쏠게 치킨 값이 더 나가는거 알지 이렇게 수수료때면은 동기부여 풀이하지 않나 길고 막았다 잠깐만 잠깐만 자 저 턴이 느려서 반 수나 볼게요 방이 풀고 빠진 우리 수나 나 배고 또 있나 없지 않아 없지 않아 와 이걸 못 잡네 기계 수리상 기계 수리상 기곱만 한번 아 아 중독 조심 기계있다 우빈님 개피 나이스 잡았고 아니 얘 폭 하나 나이스 나이스 폭 두개 더 나이스 있다 나이스 좀 중독 뚫렸다 이거 중독 뚫려 조심해야 돼 중독 뚫려 조심해야 돼 중독 뚫려 조심해야 돼 기계 떨어진 소리 누구야? 기계 떨어졌다 아 우리 편 말인가 방이 기계 쪽 소리가 찼는데 우리 같이 오케 있는거 아닌? 나이스 나이스 기계 있었네 하나 습이 좋아요 에? 아니야 아니야 그냥 초반에는 둘격 겁나 잘 맞았었고 스나는 이제 좀 맞아가는거고 그냥 판의 차이랄까 확인 기분탓이야 기분탓 개우키겠죠 하나 초반에 미신할 때는 엠포가 겁나 잘 맞았어요 방금은 일부러 스피렛 보스 멀티킬 띄우려고 안 맞은거지 그니까 총이 안 맞는거지 오케 강철메탈로다가 연마 꺼지면은 바위 한번 나갔다 온다 호와나 띄워나 뒤에 하나 있었다 여왕차 아 목소리네 아 하나 아 그래 너무 걸렸네 번디로 빠졌다 응 봇빵돌 건디 하나 봇빵돌이었다 봇빵돌이었다 바잉 쓰면 안되나? 없다 싶으면 빨리 올라갈까 그냥? 우리가 지금 방 4명이잖아 지금 방 전진! 기계 내쉬고 하나 방 빼 빼 빼 빼! 너무 끝까지 싸우지마! 멘탈 지나갔다 어 비계 턴이었으면 중간인거 같아 나비는 아직 기계 깻잎 나비가 아니라 깻잎이 깻잎이는 기계 중갔다 아 이 형 개구만 왔다갔다 해가지고 뭐가 뭔지 혼동을 조심해 자꾸 아니 개구만 조심 개구만 조심 이 형 뭐야 방해 스페셜 포인트 방해 어? 방해 세시다 방해 세 방해 세 멘탈이 방이야 반이야 이 형님 반인데 나이스 나이스 그쵸 스포츠 참 쉽지 않습니다 형님 그래서 재밌어 잘하면 재밌는데 저도 아까 못할 때는 좀 슬펐네요 여기 이 표잖아 연막 꺼지면 그냥 조용히 나갔다 올게 그쵸 궁돌이래 나 올라간다 응 그쵸 그쵸 어 나 저분 솔로 하는게 아니었는데 나이스 그쵸 나이스 나이스 승리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제트차 바뀌어서 좀 어색하네 트위치나 치즈직 이런식으로 좀 바뀌었네 대구 잡아? 나 방위 나갔다올게 기계없어 기계없어 다갔다 와우 우리 형 잘한다 나이스 좋았다 내가 이번에 형킬 다 뺏어서 그래 우리 형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